50만 명의 수험생들이 내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데요.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. 준비한 만큼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도움을 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합니다. 최종 어저의 훈민정음 나라스 말쌈이 중구이거이 다르아 문자와로 설어 삼았습니다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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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같이 공주할게요, 이리와, 이리와. 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점수는 곧 반복해 수고 시작하세요. 3수는 눈빛이 다 나요 3수는 눈빛이 다 나요 3수는 눈빛이 다 나요 아 제가 정말 그만 있으면 좋고